그래서 네가 우리 비주얼 담당이니까 소개 좀 해 줘. 아 좋아. 그럴까요? 집 구경부터 하실래요? 야, 나라야, 안 춥냐? 어, 나라야, 거긴 반이야. 어, 숨어 숨는 거 안 되는 거야? 야, 나라야, 안 춥냐? 어, 나라야, 거긴 반이야. 어, 숨어 숨는 거 안 되는 거야? 어, 여긴 외국 아니야. 여기 진짜 집이에요, 집이에요. 정말 집이야? 그럼 뭐 신고 들어가? 여기는 외국 아니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번씩 하나씩 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2층. 어. 여기 딱 낮잠 자기가 제일 최적화된. 어, 그렇겠다. 어머,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눈 내릴 때 낮잠 잔 적이 있거든요. 자다가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눈 막 쌓이고 눈 내리는 거 보고. 여기는 이제 그냥 손님 맞이용 소파. 소파? 이것도 침대가 돼? 근데 이거 침대 돼요. 그리고 이거 푹신푹신하고. 여기서도 잘 수 있고요. 아, 그러네, 진짜. 어, 좋다. 거실이네. 여기는 그러니까 거실이에요, 진짜로. 어. 나 갖고 싶어, 이런 거 진짜. 야, 나라는 조금만 좋아도 엄청 좋게 표현해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자? 여기요? 올라가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해서? 거기도 창문 있잖아요. 어, 그러네. 그렇게, 그렇게. 어머,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진짜? 그렇게. 우와, 여기 너무 좋다. 내려갈게.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잠깐만요. 그거를 뒤를 돌아요.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네, 뒤를 돌고. 응. 뒤를 돌고 발 하나, 여기. 오른발. 여기로. 어떻게. 여기 내려오는 거 요령이 필요한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왼발 말고. 오른발을 내요, 오른발. 오른발. 오, 솔직해. 솔직해. 완전 돌려줘야 돼요. 아, 이렇게 알려? 아, 이렇게 알려? 완전 돌려, 네. 완전 돌려. 이렇게 해서 뒤로? 발. 네, 믿고 발을 내디대요.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하고 발을 져주세요, 그 발을. 이 발을 어떻게 주지? 제, 제 발을. 네. 이 발을 어떻게 주지? 제, 제 발을. 아니, 그거 안 되잖아요. 잠깐만. 아니, 비번이, 비번이 아니고. 휘안이는 오늘 처음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처음 봤는데. 우리는 참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것 같아. 일단, 일단 나라 주자. 아니, 형, 형 한 잔 드세요. 아니야, 나라부터 먼저 줘. 나라부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우리, 우리 말 들려? 들려, 들려. 진하게 줘. 한 게 잘 안 들려. 진하게 줘, 연하게 줘? 아, 연하게요. 연하게. 네. 이거 나라 줘 봐봐. 이거요? 이거는, 이건 네 거고. 제 거요, 오케이. 그건 연한 거. 네? 선생님, 여기 이제 커피 왔어요.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그냥 이게 맛이잖아요. 진짜 제 집 같아요. 여기,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아니, 오빠. 여기, 여기 앉아보세요. 아니, 씨안 씨 여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잡아. 가라, 오늘 가라. 가라, 오늘 가라. 우와, 이런 감성, 이런 감성 좋지, 이렇게. 그럼요. 어때, 그림? 어울리지 않아? 어, 완전 어울려. 와. 아, 사진 찍어주는 거야? 아, 그럼 커피 들어야지, 또. 커피 들어야 돼, 커피 들어야 돼. 그게 좀 멀리 좀 해야 되겠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딱 좋아. 그래. 야, 저 모델 포즈. 야. 야, 시완아 이제 너도. 시완아. 시완아, 저기 고무장갑 복부해라. 언제 꼈어요, 여러분? 언제 꼈 거야, 나 못 봤는데. 간다. 와. 어디 보고 있어? 아무 데나 보면 돼. 아무 데나 봐, 이렇게. 얘 수전증 있어서 안 돼, 줘 봐. 내가 찍어줄게. 자세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컨셉으로 하자. 아, 그럴까요? 이렇게 막 묶는 거 있잖아, 보면서.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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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제 제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찍었어? 미국식 제스. 야. 삭제해라, 삭제해. 보여줘.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보여줘, 보여줘. 모델하우스 광고해, 모델하우스. 어머,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이 집 예쁘네. 우리 분양 포스터. 여기 너무 좋지? 네. 아, 정말 좋다, 진짜. 옛날로 간 것 같아. 내가 저거 그 경주봉이랑. 일단, 어, 앉아 앉아. 선물, 선물. 선물. 선물 풀까? 다 들고 나갈까요? 제가 들고 나갈게요. 여기 내, 가시면. 자, 앉아 기대하자. 자, 기대하자. 알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경주봉인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을 경주에다 심어가지고 경주에 맞게 키운. 아, 경주봉이 이거구나. 되게 맛있대. 이게 경주 특산물이에요, 이게? 그렇대. 향이 엄청 진하다. 응. 나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당부가 엄청 높대요. 당부가 하나 깎아? 할까 봐. 이렇게. 이거 씻어주고. 깔게요, 이거. 깎아 까서. 진짜 튼질해 보인다, 이거. 향이 벌써 온다. 진짜. 눈에 보여요. 이렇게 터지는 게. 딱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딱 맛있겠다. 우와! 미치다! 아, 시다고? 딱 맛있겠다. 우와! 미치다! 아, 시다고? 아, 시다고? 아니, 맛있다. 달다고 그랬는데. 달다고 그랬는데. 신나고? 선배님 싱거 못 드시거든요. 나 이런 리액션 처음 봐. 나 뭔가 터진 줄 알았어. 어디 화상 폭발한 줄 알았어. 나 정말 싱거 못 먹거든요. 저게 진짜 싱거. 응. 근데 진짜 뒷맛은 달다. 완전히 정말 좋은 과일이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너 싱거 좋아하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쉬고, 달고. 나는 막 찜상 온다. 저는 좋아해. 근데 진짜, 진짜 쉬고 진짜 다네. 끝맛이 다네. 달아, 되게 달아. 이제는 봄이 다 와가니까. 아, 오면서 봤던 거기구나. 아, 동네가 좀 매하지 않냐? 초갓집, 교갓집, 초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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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갓집. 동네 진짜 참 특이하다, 그렇지? 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기서 사는 거예요? 글쎄, 나도 집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 와. 집을 진짜. 이야. 사는 데인지. 동네가 진짜 너무 예쁘다. 골목골목이. 우와, 항소개구리. 어? 선생님, 항소개구리 여기 있어요. 어? 항소개구리. 어디? 저기요. 항소개구리?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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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개구리 아니야. 그럼 개구리? 두꺼비. 조용총 크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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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항소개구리 아니에요? 저 뒤에 지금 애기가 붙어있잖아요. 어디가 붙어있어? 애기가 붙어있어? 애기가 등어리에 붙어있는 거잖아. 눈 안 좋구나, 오빠. 아니야, 저거 애기 붙어있어. 어미 뒤에 애기가 엎여있어. 등어리에 매달려 있잖아. 어머머, 눈이 보여 그게? 짝짓기래 애기가 아니라 애인이야. 짝짓기예요? 애인이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우와, 너무 재밌는 거 봤다. 저기도 개구리네. 개구리가 온통 개구리. 개구리가 또 쟤도 올라탔어, 지금. 그랬더니 밀어냈어. 지금이 낯뜨거울 계절이네, 개구리들한테. 쟤들 왜 안 와?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싸우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그럼 짝짓기인가? 짝짓기를 저렇게 살벌하게 한다고? 야, 너 개 아니다, 얘. 너 개랑 헤어져라, 얘. 안 된다는데. 짝짓기를 저렇게 경혈하게 하는 거야? 쟤네 아닌 거야, 둘은 아니야.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야. 아니. 내가 볼 때 쟤네 지금 10년 된 사이거든. 쟤네 지금 10년 된 사이야. 그러니까. 저거, 저거 이거 봐요. 뭐야? 오동남. 그러네, 오동남. 나 몰랐어. 오나집 동무식다. 그건 줄 알았다. 오나집 동무식다.